루카산의 시선을 뺏었으니 성공한 옷이 되었네요 진짜 습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루카산이 강남 나온다 그래서 일찍 보고싶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저희는 탄력근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날 야근을 했으면 또 다른 날에는 빨리 퇴근할 수 있어요 좋아 이거 뭐야? 되게 새로운 거 많이 생겼네 옷차례하네요 일단 지나가는 루카산의 시선을 뺏었으니 성공한 옷차례죠 내가 찜해놓은 곳으로? 커피 스미스? 바꼈어 이상하게 바꼈다 카페도 아니고 무슨 화장품 같은데? 본 적 없는 브랜드들이다 내가 모르는 것 뿐인가 옷이나 보러 갈까? 이런 거 괜찮은데? 나쁘지 않소 루카야 이런 스타일은 어때? 너무 회사 갈 거 같은데? 가끔은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른 옷을 입고 집에서 이런 편지를 하는 것도 나 회사 이렇게 입고 안 갔어 루카 응? 이 신발을 신고 왔구나 응 오 짜잔 에이세컨즈 가볼까? 원피스 괜찮을 거 같은데? 근데 이제 별로 안 더워가지고 이런 옷 보면 수건 같냐? 아니? 타월 같아 같은 거 아니야? 요즘 이런 거 유행인데 나도 뜰 수 있는데 무게감이 있네 그러니까 돈 내면 가야 되나? 실사로 이게 하나 큰 건가? 미디엄 아깝게 더 나오는데? 언제까지 오버사이즈가 유행할 거 같아? 영원히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? 3만원 3만원 싸네? 이거 입어봐 작은 거 위에 이게 훨씬 나아 괜찮은데 뭔가 조금 아쉬워 내가 사줄게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사준다고 그래도 싫대 밥솥이다 밥솥 그러게 나 여길 가고 싶었어 네이첼 콕스? 응 신발 아 여기였어? 응 아 근데 나는 샌들을 사고 싶은데 힐 있는 것도 사고 싶고 그 플랫도 사고 싶고 어떡하지? 둘 다 사 사려고 왔는데 하나도 안 샀네 사준다고 해도 고르지 못하니 아니 근데 마음에 들어야지 네가 살 때는 한 80% 이상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더라도 누가 사준다고 그럴 때는 일단 한 70%만 마음에 들어도 짚는 거야 어 뭔가 60% 느낌이었어 루카상 응? 맥주다 맥주 맥주? 아 정말 테슬라야? 응? 아 스텔라 아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네 오늘도 결국 아무것도 못 사는 브이로그 되는 거야? As usual 우리는 하라가이다 어 밥 먹으러 갈까? 나도 좀 배고파 이런데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밴남보드 앞에서는 일시전지해야 되는데 바퀴를 멈춰야 돼요 루카는 한국 도로교통법만 들여다봐야 돼 인스타 보면 나오나? 인스타 인스타 배고프다 여기야? 어 아 여기야? 이게 한추인데 한잔의 추억 어 한잔의 추억이야 모를 줄 알았어? 어 여기는 알지 짜잔 짜잔 되게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네 어? 루카 뒤에 박서진 있다 이 안주가 또 중독성이 쫄죠 이거? 맞아 계속 먹게 돼 먹다보면 계속 들어가 자 제이산 맥주 오 시원해 아이고 오 완전 시원해 맛있어? 좋아 좋아 생맥주 마실때마다 그거 생각 많이 나는데 옛날에 오사카에서 먹었던 나마비루가 참 맛있었는데 아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응 나마 우타츠 구라사이 이번에 일본가서도 이렇게 말해야 돼 나마 구다사이 응 아 너무 좋다 이ượng 나마 구하ал 자 고추 튀김 잘라주세요 아 잘라 드릴까요? 원래 하나 집어서 먹는게 원래 하나 집어서 먹는게 아 그래? 응 그럼 드세요 오우 Eson 오우 소리 옛날 맛 추억의 맛인가? 어 망원 아 이게? 아 우이락 생각보다 고추튀김의 원형을 먹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우리 둘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떡볶이가 18,000원일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 고워 맛있어 약간 우이락은 뭔가 치킨 같은 느낌이 났어 이건 좀 더 심플한 맛? 되게 맛있는데? 근데 뭔가 이것도 분식이다 보니까 좀 더 끼부린 쪽이 나는 맛있게 느껴져 오? 치쿠화장 뜨거운 거 아니야? 맛있어? 어떤 느낌의 떡볶이야? 이것도 좀 옛날 느낌이야 세움 상가 갔을 때 그 식당에 내가 먹고 나서 되게 옛날 한식 맛 난다 그랬잖아 약간 여기도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? 좀 이따가 먹어 이따가 떡 3개만 집어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뭐 단면 떡볶이에 단면도 들어가네 치면 큰일 난다 오빠 이거 잘라줄래? 땡큐 맛있어 떡이 말랑말랑하네 짠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 먹네 맛있다 나한테 튀기면 안 된다 맛있다 맛있다 근데 맛이 상상하니까 맛있다 맛있다 갈아버지는 좀 빌리깔한데 피이만랑 같은 풍미인데 맛있다 매워 너무 맛있어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카드 주셔야지 카드 잘 먹었다 일어서니까 더 배불러 케이크 시켜도 됩니까? 케이크 뭘로 해야지? 이혼아 봐 우산을 쓴 히토따치가 하러 그러네 이루 고쳐지지가 않아 화이트 초코다 화이트 초코 그건 뭐야? 리치에이드의 산딸기 솔베 맛있네 오늘 루카 상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결국엔 하나도 안 골랐네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에이 세컨즈 그거 괜찮았는데 맛있는 거 먹었잖아 그럼 됐지 뭐